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메디칼에 가입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특별한 이유 없이 메디칼 혜택이 끊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연방정부 인증 비영리 의료기관인 이우케어 클리닉에는 메디칼 갱신 문의가 끊이질 않습니다. 하루 방문자 중 70%가 메디칼과 관련된 케이스입니다. 메디칼은 개인마다 갱신 기간이 다릅니다. 문제는 최근에는 정부의 늑장 대처로 인해 억울하게 메디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별로 메디칼 만료일 60일 전에 갱신 신청서가 발송돼야 하지만 올해는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지가 달마다 정확하게 4월에 나와야 할 사람, 1월에 나와야 할 사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여기 일선에서 느끼기에는 5월, 6월, 7월 달에 한꺼번에 몰려서 갱신 편지가 한꺼번에 나갔어요. 갱신 편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5개월이 넘도록 승인 심사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동안 병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심사 대기 상태에서 갱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메디칼 신규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3개월 내로 메디칼이 끊어진 뒤에 3개월 내, 90일 내로 다시 어필을 하시면 받았다 그러면 갱신이 되는 거고 안 받았다 그러면 나 보냈다라든지 의사를 밝힌 다음에 다시 보내시고 그 다음에 확인이 되면 그게 갱신하는 거하고 똑같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90일 내로는. 정부의 늑장 대처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혜자들이 입게 되는 상황. 때문에 자신의 갱신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갱신 편지 발송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2016년 12월 기준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모두 1,400만 명이 메디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인입니다.